교회 소식입니다. 9월절 맞이 40일 특별새벽기도운동 출석시상이 지난주일 낮 3부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근본시상은 온라인 기준에서 예배당 참석 기준으로 전원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85명의 성도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1.4분기 재직회가 지난주일 밤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회, 부총무 나근중 장로의 기도, 총무 김관식 장로의 교회 경상비와 헌당헌금에 대한 회계 보고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아세례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4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구별 구역장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6시에 각 지정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제너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특별회원 및 임역원 찬양대회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구 전도주간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중 각 교구별 계획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0, 21, 22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신동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회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새소식반 임역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낮에는 모범 어린이 시상, 유아세례식,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있겠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향어린이 봄천국잔치가 다음 주일 각 주일학교 예배 후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 12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여의도교구 김공신 권사님께서 지난 24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포교구 김세부 장립집사님의 모친이신 임순여 집사님께서 지난 22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